지금 또 얘기한게 할게 이란 이란이 정말 비상이에요 이란 며칠 전에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격리를 해야되냐 말아야되냐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대구 부시장 그분이 음성판정이 나오면서 그건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란에는 실제로 지금 부대통령이 부통령이 지금 확진을 받았습니다 진짜 생각해봐봐 한 나라의 부통령이면 얼마나 그 주위가 뭐 스탭이 얼마나 많겠어 주위에 보호하는 사람이라든지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막말로 막말로 한국 국회만 봐봐 살짝만 이 일 터졌을 때 온 국회 폐쇄하면서 방역하고 막 그 주위에 다 방역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뭐 이란이라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통령이 확진을 받았어요 자 한국인 입국 금지 나라가 27개국으로 늘었어요 27개국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한국인 입국 제한 나라도 2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총 52개국이에요 이걸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은 전 말 그대로 진짜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 국민 안전이 일단 우선이니까 자 이게 지금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인데 제일 앞에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모르는 나라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 다 아는 나라죠 그죠 그 다음에 입국 제한을 건 나라 입국 제한을 건 나라들 한국은 너무 착한 나라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별로 자국민의 안전을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나라든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 여러분들 제일 많이 받은 제보 중에 마스크 사기 관련 제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가 수출 길이 막히고 이런저런 길들이 막히니까 사재기를 해놨던 그런 마스크들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디 풀린다고 해가지고 뭐 중고나라라든지 어디 올라오는 마스크들 여러분들 절대 사지 마세요 대부분이 다 사기예요 대부분이 다 사기고 심지어 휴지가 넣어서 보내지는 것도 있어요 그중에 지극히 아주 극히 일부분이 진짜지만 그것도 사지 마세요 온 나라가 고통에 시달릴 때 마스크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 칠 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마스크를 쟁여놨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스크 절대 사지 마세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곳인 마스크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고나라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사이트에 뭐 뭐 어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 아니면 뭐 어디 카페라든지 여기서 마스크 얼마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팝니다 얼마 넘깁니다 쳐다보지도 마세요 뭐 지금 워낙 이 확진자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대학원 생 한 명이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쪽의 일부분을 폐쇄했다고 저는 아까 기사를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개인주의는 진짜 죽음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체를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은 무조건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자가격리 공고를 받았으면 말 좀 들으세요 답답하다고 택시 타고 바람 쐬러 나가고 클럽 가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그리고 요거는 그냥 기사 전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의료물품 동나는데 어제도 라텍스 장갑 등 중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8일 2000명을 넘어서며 의료물품 수급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 보내고 있는 총 60억원 규모의 의료물품 지원 내역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27일 랴오닝썽 지인린썽의 라텍스 장갑 15,000장을 지원하고 그 외 지역에도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 등 총 60억원어치의 구호 물품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 기업에서 기부 릴레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데 이 돈들이 정말 맞는 곳에 잘 써줬으면 좋겠고 제발 중간에 장난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기사도 나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외교구부 국민에게 여행주의보를 내렸는데 근데 솔직히 진짜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사람마다 이게 좋아하는 여행하는 나라라든지 좋아하는 여행지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이런 시기에 긴급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평소에는 뭐 이 나라와 그 나라 얼마나 친하다 뭐 얼마나 여행도 많이 하고 한국 뭐 어쩌고 한국 완전 좋아해요 뭐 이런거 해봤자 이런 비싼 사태라면 다 각자 살길 찾아가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시국에 어딜 어딜 여행 가도 지금 환영 못 받습니다 차라리 갈거면 제주도로 가는게 나 차라리 만약에 너무 진짜 가고싶다 너무 좀 비행기를 타야되겠다 차라리 제주도로 가요 왜냐하면 그 기사를 봤거든 지금 제주도 티켓이 어마어마하게 취소가 되고 있다고 봤는데 근데 제주도는 실제로 확진자가 두 명이야 그리고 그 두 명도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이제 뭐 군인이잖아요 휴가를 갔다가 이렇게 가서 받은 확진자인데 그리고 제주도는 그렇게 막 봤을 때 위험한 지역처럼 보이진 않거든 그리고 지금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 5천원이야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 5천원 왕복이 만원 2만원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티켓 취소율이 98%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이럴 때 해외 나는 가는 것보다는 물론 집에 있는게 제일 좋아 물론 집에 있는게 제일 좋지만 꼭 내가 여행을 가야되겠어 해외여행을 가야되겠어 비행기를 타야되겠어 그러면 차라리 제주도 가는게 낫다라고 건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건의 해외 나가는거보단 제주도 가는게 낫고 제주도 가는거보단 집에 있는게 낫다 뭐 이런 이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가야된다면 해외가서 바이러스 취급받지 말고 그냥 제주도 가라 이거지 자 그리고 중국기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좀 볼게요 외신들좀 볼게요 어? 이건 뭐죠? 어 지금 이거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거 한개만 한국기사인데 요거 한개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기사에 요런 기사가 한개 떴어요 소비하라 가구당 50만원 상품권 뿌린다 라는 기사가 한개 나왔네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녹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소비쿠폰을 가구당 평균 50만원 꼴로 내어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진짜요? 상품권을 어떻게? 5대 소비쿠폰 및 가정기기 구매 황금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활력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5대 소비쿠폰 노인 휴가 문화 관광 출산에 쏴준다 정부는 이른바 5대 소비쿠폰 내놓았다 이건 따로 내놓은 이거 어딜 가면 받을 수 있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챙기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 세금 내 세금 그러지 말고 가서 챙기세요 그리고 내 세금 내 세금 하는 사람들 본인이 세금을 얼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대부분 지금 아 이거 혹시 지금 내 세금 내 세금 거리는 사람들 백수 아니죠 혹시 아무튼 이건 지금 온 국민 상대니까 여러분들 챙길 수 있으면 챙기세요 아무나 안준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거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 하고 본인의 뭐라 해야 되지 자격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뭐 기사 보니까 내일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그만큼 한국이 빨리 찾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찾아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계속 상향곡선을 그리다가 이게 꺾이는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꺾이는 날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이제 빠르면 뭐 10일 뭐 늦으면 3월 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4월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1 2 2 2 2 3 2 5 5